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5년 3월 학평 A형 25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하여 2의 N-1승의 모든 양의 약수의 합을 AN이라고 한대요. 그때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AN의 값을 구하라고 돼있죠. 그럼 사실 지금 이 시그마에서는 어려운 게 1도 없잖아. 그냥 AN만 구하면 시그마 돌리면 되겠죠.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였냐면 2의 N-1승의 약수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약수뿐만 아니라 몫까지도 합까지도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그럼 이 내용, 약수 구하는 걸 언제 배웠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혼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설날이나 추석 때 어린 사촌동생한테 수학 잘한다고 하지 마세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중1 내용이에요. 고1도 아니야. 중1 내용. 중1 처음에 들어가면 진짜 이 아기들 있잖아요. 조금 갖고 애기들. 그 아기들이 뭐 처음 배우냐면 소수 이런 거 배요. 소수는 뭐예요? 약수가 1이랑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인수분에 배우고 그 다음에 약수를 배워.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배우면서 약수를 배워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도 그때 나오고 확률과 통계에서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때 처음으로 나온다고. 자, 그래서 중1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뭘로 할까? 뭘로 할까요? 12로 한번 해봅시다. 12로. 자, 12는요. 약수가 뭐냐면 1, 2, 3, 4, 6, 12죠.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12를 소인수분에 했을 때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요. 2의 제곱 곱하기 3. 자, 여기에서 2를 안 갖고 와도 돼. 3도 안 갖고 와도 돼. 여기 1 있는 거지. 1, 3도 안 갖고 와도 돼요. 그리고 얘네 가지고 짜 맞춰서 나오는 게 약수들이야. 2는요. 지수가 0에서 2까지 갖고 올 수 있고요. 3은요. 0에서 1까지 갖고 올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2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고요. 3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되겠죠. 안 갖고 와도 되니까. 그래서 2개를 곱한 동시에 일하는 사건이니까 2개를 곱해서 6개가 되는 거야. 약수의 개수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나오잖아. 어떻게 나오는 거라고? 2랑 3의 구성으로 가는 거라고. 안 갖고 와도 상관없다고. 하나만 갖고 와도 되고, 두 개 갖고 와도 되고, 뭐 다 갖고 와도 되고. 그렇게 나오는 게 약수들이라고, 약수. 그러면 지금 봐봐. 2의 M-1승이래요. 2밖에 없죠. 2의 거듭제곱이잖아. 그러면 약수들은 그냥 2를 안 갖고 오던가. 하나 갖고 오던가, 두 개 갖고 오던가, 세 개 갖고 오던가, 점점점점점점. M-1개 갖고 오던가. 요거밖에 없다고. 0개에서부터. 0개에서부터 M-1개까지 우리한테 선택권을 줬고요. 걔네들로 구성돼 있는 게 약수라고요. 약수.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3이 있었으면 3도 동시에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3도 0개부터 M-1개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 3은 없는 거였으니까 문제를 한번 보시면. 약수의 합이잖아요. 약수의 합을 AN이라고 한대요. 약수의 합. 그리고 첫 번째로 AN을 구하자고요. AN을. 약수의 합. 그럼 약수들을 찾아야 되겠네. 2의 M-1이잖아요. 2를 안 갖고 오고, 한 개 갖고 오고, 두 개 갖고 오는 애들이 약수라니까. 2를 안 갖고 오고, 한 개 갖고 오고, 두 개 갖고 오고, 이런 애들이 약수라고. 그럼 얘네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 어디까지? 풀로 다 갖고 오는. 2의 M-1까지. 얘까지 갖고 오는 게 약수고요. 걔를 합하라고 돼 있으니까 합한 거예요. 됐어? 약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으면 등비수열의 합골을 이루잖아요. 2씩 커지잖아, 지금. 그래서 2-1 분의 첫 번째 양 1이니까 쓸 필요 없고요. 2의, 자, 얘 한 개수 몇 개? M-1이 아니죠? 한 개수는 N개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 A의 N은 2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요.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실제로 한번 구해보자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A, N을 구하라고 돼 있고, A, N 여기 찾아놨잖아. 그래서 A, N은 2의 N승 마이너스 1이었죠? 자, 얘 공식 없어요. 등비수열 합으로 구하라는 소리야. 그냥 2-1 분의 공비 2니까, 첫 번째 양 1 대입하니까 2죠? 2, 가로 열고, 2에 8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은 8이랑 만나서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의 계산 결과는 2의 9승,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요. 2의 9승은 얼마야? 512죠? 그래서 10 빼니까 50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단계가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는 그냥 시그마, 계산하는 거 연습시킨 거잖아. 지금 중요한 건 이 첫 번째 단계야, 첫 번째 단계. 이 첫 번째 단계를 풀려면 뭘 알아야 되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약수가 어떻게 나온지를 아셔야 되는 거고, 약수는 소인수분에 됐을 때, 걔네들 소수, 소인수들 있죠? 소인수들의 지수들 있지? 안 갖고 와도 된다고. 맥시멈으로 다 갖고 와도 되고, 걔네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게 약수들이라고. 얘는 2의 0승, 3의 0승. 얘는 2의 1승, 3의 0승. 뭐 4해볼까? 2의 2승, 3의 0승. 얘는 2의 1승, 3의 1승.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응용된 형태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응용된 형, 응용된 형, 뭐야? 발음이 안 돼. 응용, 응용된 형태를 보시면 이런 형태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고요. 6의 n-1승의 약수의 합을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떻게 쪼개야 되냐면, 2의 n-1승 곱하기 3의 n-1승이 될 거 아니야.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로 표현이 돼 있는 거라니까? 소인수분해 한 거잖아. 얘네들로 표현이 돼 있는 거고요. 얘의 합은요. 2의 0승 플러스, 2의 1승 플러스, 점점점. 2의 n-1승. 3의 0승 플러스, 3의 1승 플러스, 점점점. 3의 n-1승. 요렇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돼? 2의 0승일 때 3의 0, 3의 1, 3의 n-1까지 만날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2의 1승일 때 3의 0, 3의 1, 3의 n-1까지 만날 수 있잖아요. 구성 자체가 그렇다니까, 약수들이. 걔네 다 더하는 거니까 요래 고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거는요. 1반항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보세요. 등비수열 한 몇 번 하시면 돼요? 두 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을 시켜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얼마예요? 50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중학교 1라는 책 찾아보진 마세요. 그냥 외우세요 이제. 요 정도는 그냥 외우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답은 502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ntenna 응 고맙습니다. joining wait help everybody je fears wa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